안녕하세요. 어제 게임방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따라가기. 어우 사뿐사뿐 여덟처럼 스티브 보넷을 따라가라 어제 보여드린 거는 영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글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설정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정식 한글화야 맞습니다. 정식 한글화 빨간색 애들이 있네 약간 유플레이 게임의 특징이죠. 왼쪽 하단의 맵이 있고 적들의 위치, 이동 방향 이런 것들 항상 저렇게 표시가 되죠 유플레이식 오픈월드 게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구성이 거신종 도구를 파는 곳이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뛰어가면 안되겠니? 시간이 없다 아 아 자파점에서 구입을 하자 뭘 구입해? 근데 검 세트 검 세트 검 세트를 열고 영국 시 커틀레스를 선택해 구입해라 확인 커틀레스 아 좋아 구입했구요 알아서 빨리 가 자 교회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 파쿠르는 정말 저는 잘 만든 것 같아 사실 이 파쿠르 액션은 어디로 올라가는거니 직접 어디 올라가겠구나 정말 저는 이 어센싱 크리드 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저기 어떻게 가니 아 저쪽으로 야야야야 그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더 그렇지 갈 수 있어 그렇지 여기가 아니야? 야 아 여기 떨어지기 아니아니아니 떨어지기 그렇지그렇지 동기와 아 뭐야 지야봉 제 입장에 내 입장에 내 입장에 할테일을 눌러서 잡아둘게 야 그만 서라 야 야 서 야 아까 아까 딱 거기 있었는데 왜 못 잡고 야 이제 잡으면 되지 않겠니? 뭐냐 잡아둬 아니 아까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키시고 비키시고 잘 뛴다 쟤도 어 일부러 이쪽까지 오게 하는 그런 의도인가요? 야 쟤 왜 이렇게 밀치우고 다니니? 태클! 그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저기까지 도달 이제. 스티드 보넷을 만나다. 스티드 보넷. 올라갈까? 야,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 멋있게 가줄게. 하아. 좋아 좋아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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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니? 뭘 쫓아가. 자, 독도둑을 잡았고요. 초반이니까 대충 어떤 시계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자, 독도둑을 잡았다. 독도둑을 잡았다. 해적인건, 해적인걸 알아본거야? 해적인걸 알아보고 해적인걸 알아본거야. 어디서 아, 저의 더 큰 힘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 저의 더 큰 힘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에이 으 으 으 나이스 액션은 간단해요 야 뭐야 도망가야 되지 않겠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왜 internship 대ié 임무 완료 하바나에서 할 수 있는 뭐 저런걸 다 깨지는 않을거에요 저는 근데 제가 디럭스 에디션을 샀는데 뭔가 특정같은게 없나? 칼이나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 느낌표 있는대로 가보죠 아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세신크리드 시리즈를 제가 구입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엔딩을 본게 없어 이번에는 꼭 엔딩을 볼까 합니다 그냥 뛰는게 좀 어눌해요 처음아 여기에 지금 뭔가 보물함 같은게 있죠 저기 뭐지 어디야 여기야? 아하 습득하기 아하 뭔가 그걸 꾸밀 수 있는거 같은데 저 위에도 뭐가있네요 한번 가보죠 아하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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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가방이 된다 함이 있죠 자 돈을 먹었습니다 연막탄이 이게 무한정이 아니구나 아 뭐야 이케 이럴 은 이케 쟤네들 다 쫓아오는거에요 지금? 이게 왜 미션이 뭐야? 아하 아, 저기 빨간색, 피조금 목표물 금색, 음. 달리는 동안에는 매의 눈을 사용할 수 없다. 어... 어허. 오케이, 알았어.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미행인데. 먼저 하느님께서 compartil growth 이상을 감사드리기를 교 groo衛 renew. 문 Faculty 생嘛! 네 문건 실leş overarchingputer 의지 mm. 너 proces존의 바다ologists. 11 트래더선 기Black. 멀리 Forever Solgasson. 예. 제공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양한 유단들의 힘이 적혀있는지 모든 도움이 짜리입니다 우리의 기곤에 따라서 너는 항상 모여서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선생님 맨도사는... 야야야 아... 진짜 이렇게 못하나?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아니... 아... 진짜 못하죠 저기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그렇죠 노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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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어보신을ьте. 저와요! 이 문실도를 이 문실도를 네, 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가야 한 번에 가르쳐 주의. 한 번에 가르쳐 주의? 한 번에 가르쳐 주의. 한 번에 가르쳐 주의. 한 번에 가르쳐 주의. 한 번에 가르쳐 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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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음. 뺴고 신용! 다 플레이어스가 곧돈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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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그만 좀 가라 거기까지 들어가 거기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누구까지 가 어디까지 가 그저 그야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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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떻게 들어가냐. 야. 안녕. 안녕. 야.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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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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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sal지에 나가라고 주셨답니다. 이 그차를 시가? 몇 시간들? 신비를 돌아가고, 아licht인데, 삶의 삶을 보다. 낯 infantry. 낯소. 나뿐 타지로 말아야. 낯소. 낯소. 진출. 규. 이 안내면. 저는 아래서. 그런데 나는 나는 아버지와는 아버지와는 상태로 내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래서는 은근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Hey, Bonnet. 나도 Edward. 은근에 대해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은근에 대해 일을 위해 그 주위에 관한 주위에 대해 말이죠. 네, 주위에 대해 말이죠. 나는 그지, 제가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메인을 가야지, 총독 아, 저런 게 있었어? 저는 투피하기, 댄서를 고용해, 경비행비행하기? 몰랐어 자, 총독을 만나보자 이게 뭐야? 아하 저ops 조각 저런 것도 있구나 뭐 뭐 뭐...? 미역, 나 피라투야! 미역, 나 미역... monsters 미역, 나 미역... 저게 뭐냐고 근데 제가 야 너 왜 잡니 나를 아 뭐 한 거야 저쪽으로 가보죠 왜 잡는 거야 뭔지 알려줘야지 인간적으로 비켜주시고 야 저기 어디냐 저기가 어? 이게 뭐야 알겠고 아니 그 노란 음 이게 뭐야 주미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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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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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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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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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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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ion inomamasinc kontenで調子と、 中国の必要があることを確認して、 いつも屑斜入場を求めていますか? それもろんぱたら、 私達はこの regresionが見られた。 このuを列に従うことがって、 ここに normal rokuです。 하지만, 덕분에 대한 정보내지만, 우리의 사신들이 곁을 지켜봐야 합니다. 모두가 곁을 지켜봐야 합니다. 후에 뵙게 만나요. 이만요, 뵙게 만나요. 우리는 뵙게 만나요. 뵙게 만나요. 그리고 전체의 전체를 하자라, 그리고 전체의 전체의 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자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전체를 드리도록 할 수 있다면, 그의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체를 드리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체를 하자고. 제 아드 이 에트 엑셀란드 롸이 마셔 리키에 라 프리미어 그 맨에르 롸고베너 토레스 롸고베너드 프레젠스 롸고베너드 롸고베너드 아 저는 보기 롸고베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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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자, 무기 상징좀 보자. 뭐 없냐? 권총 세트. 한약. 미술품? 검 세트. 좋은 거 없냐? 인교용 소양검. 에지오의 검? 이게 그거 아닐까요? 제가? 디럭스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택, 장착함, 가능함. 사전순? 권총 세트. 가능함. 탑재함. 미술품도 많이 나왔어. 여기 해골이 왜 있지? 오케이. 아... 여기 해골이 왜 있는거야? 아, 풀어 이사일 계약 그래, 계약 한번 해보자 아, 이것도 있구나 암살 표적 자, 한번 잡아보자 American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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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 어디가니? 여기있죠? 아 어디가? 온다 온다 어디 온다 알겠어요 저거는 통과! 이제 멈추기! 이제 멈추기! 좀 더! 넌, 넌! 공격이 맞을때 죽인다고 했어요 여쭤 아유 덤벼 재밌는데 쟤.. 쟤가 뭐야 어디만 가는거야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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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돈이 많다는 거였어? 아휴...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조용히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대충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어요 아주 재밌어요 대충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였고 아직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미션 위주로 깨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바나 메인 미션 첫째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즈게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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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